좋아. 오늘 안에는 가겠다. 야 이거 고무장잡이 문젠데? 아니야. 포기하지 마. 지금 1m 가는 데 붙여. 장갑 벗고 한 번 다시 한번 볼게요. 준비. 시작. 야 이거 뭐냐 이거. 시작. 야 이거 뭐냐 이거. 안 돼. 아 이게 힘이 빠졌나봐 진짜 안 돼. 이게 공을 잡고 올라가는 방법을 모르겠네. 그쪽 근육을 잘 안 써서 그랬는데. 그리고 최근에 요즘 운동 좀 했거든요. 근데 아예 그쪽 등 운동이랑 당기는 운동을 좀 안 해봤더니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. 몇 명 안 찍는 거 같은데. 카메라가 빠졌어. 빠졌어. 밥 먹으러 갔어. 가요? 해봐. 해봐. 하나 둘. 아니요. 시작. 눌렀어. 가. 형 가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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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m 좋아. 형 가 끝까지 가봐요. 좋아 좋아. 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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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그만동. 해봐. 오 잘하는데. 잘하는데. 형 올라갈 수 있는 거. 야 이거 준비가 어느 정도 이상 안 올라간다. 못 올라갔죠. 아니 왜냐하면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.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을 하면 자신이 없잖아요. 당연히. 네.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진짜. 준비 시작. 오 잘한다. 오 잘한다 이 형. 이 형 잘하네. 오 잘한다. 하이. 찍었어. 찍었어. 응. 내려와요 이제. 몇 초에? 두 초. 와. 오. 야 어떻게 새 멤버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냐 다들. 어디다. 이 형은? 나의 사진. 아. 어. 네. 아. 네. 아. 아. 아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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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로 큰 산인데 오로지 못한 산 없다. 무조건 넘어야 된다. 우리는 해내야 한다. 이 마음이 때문에 연습하면 돼. 무조건 넘을 수 있어. 이거 가지고 칼 그리려고 했는데 칼이 10만 원씩 오면 뭐예요. 달고 안 되고 막 올라가잖아. 우리한테 막 올라가잖아. 네 아빠는 입으로는 다 입혀. 입으로는 금메달감이야. 아하. 오. 아. 지금 그 닭을 한 번 더 펼쳐서 집에 가고 있는 곳에 한 번 더 펼쳐서 한 번 더 펼쳐서 한 번 더 펼쳐서 한 번 더 펼쳐서 팔이 왜 이렇게 되죠? 한 번 더 펼쳐서 한 번 더 펼쳐서 아 이거 혹시 하얀 감 같은 걸로 손바닥에 붙이네 종료 아 보이시나 아 똑같겠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날이 저물도록 열심히 하자. 잠깐만. 힘을 다 썼나봐. 조금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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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그 다음에 손이 안 다녀. 올라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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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